카드는 친구가 손 모아줄래요? 카드는 친구가 손 모아줄래요? 네, 갖고있고 여기 다 오른손잡이예요? 다 오른손잡이예요? 친구가 오른손을 펴줄래요? 펴고 있을래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좀만 내려줘요 꽉 잡아줄래요? 주먹을 치고 그 다음에 제가 하트를 그려줄거 같은데요? 하트만 그려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트를 그려줬는데 이제 여기 하트모양이 순간이로 할거거든요? 네 진짜 잘 봐야돼 네 빨리 만져봐 너무 만져지죠? 네 이제 이 하트가 이동할거야 순간이로 잘 봐야돼요 한번만 이렇게 비벼주면 사라졌어 이렇게 비벼주면 사라졌어 어디갔는지 알아요? 여기 있어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거든요? 착한사람만 보이거든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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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신 아닌데? 하트 하트를 그대로 순간이동시킬거지 잘 봐요 날렸어 우와 우와 날려주면 느낌 났어요? 방금 이동한 느낌? 잘 봐 손 펼쳐볼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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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봐 어 이거 뭐야? 하트 이동했어 하트가 펼쳐서 확인해볼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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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깜짝마다 찍어 놀래 몰래 왜 저래 내가 왜 칠해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카드로 마술 하나 더 할건데 뭐 할거냐면 카드모양 뭐뭐 있는지 알아요? 뭐뭐 있어요? 카드모양 스페이든 클럽 하트 다이아 역시 마술했던 친구랑 다르네 여기 있는 친구가 카드 한장 고를건데 전부 다 섞여있어 카드가 빨간색이에요 맞죠? 이렇게 빨간색 카드고 안면이 전부 다 섞여있거든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카드를 쭉 내릴테니까 스톱이라고 크게 해주면 돼요 네 영어 잘하네 확인해볼래요? 저는 안볼때니까 친구랑 전부 다 확인해요 오케이 까먹으면 안돼요 네 올려줄래요? 그리고 카드를 한번만 섞어줄게요 이렇게 오우 이제 좀 맞았어 맞나요? 네 카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손 모아줄래요? 네 제일 위에는 다른 카드에요 맞죠? 다이아몬드 퀸는 아니죠? 이제 이 카드는 움직이지 않게 친구가 잘 갖고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본 카드의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주세요 네 생각했어요? 손을 이렇게 펴줄래요? 제 손이요? 아니, 이쪽 손을 이렇게 펴달라고 잘 봐요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손을 대주면 아까 그 카드의 이미지가 이 손으로 이제부터 표시가 될 거거든요 아까 그 고름카드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주세요 네 아까 그 고름카드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잘 떠올려주세요 세영아 나와요 계속 떠올려주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네 잘 봐요 이제 그 이미지를 이미지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잘 봐요 제가 한 번만 비벼서 손을 이렇게 맞닿아주면 됐어요 방금 여기 써있던 이미지가 이쪽으로 이동했거든요 아까 고름카드 어떤 카드였죠? 아까 고름카드가 어떤 카드였죠? 하트 2개 하트 2개 하트 2개 설마 펼쳐서 확인해 볼래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하트 2개 하트 2개 하트 2개 더 신기한 것은 네 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트 2 하트 2로 이 모양이 생긴 거거든? 네 손으로 하트 2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카드로 한 번만 흔들어줄래? 하트 2개 하트 2개 바뀐 것 같아? 바뀐 것 같아요 친구들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 와요 네 됐어요 그만 비벼요 신호를 좀 확인해 봐요 우아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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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깜짝 놀랐어 바뀐 것 같아 친구? 네 카드 확인해봐 뭐야 울어라 그냥 마술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예요 제가 손으로 한 번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방금 마술 할 수 있는 오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면 마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방금 카드에는 클러버, 다이아, 스페이스, 하트 스페이드, 하트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알아요 뭐 묻었어 내 얼굴에? 아니요 잠깐만 카드 뒷면에 아니 왜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마술사인 거 알아요? 마술사인 거 알아요? 마술사인 거 알아요? 마술사인 거 알아요? 쥐야 쥐 마술사인 거 알아요? 카드 마술 하나 할 건데 카드 모양 알아요? 뭐 있죠? 카드 모양에는? 하트 다이아이 몬드 스페이스 다이아이 몬드 뭐야? 상관클러버 상관클러버 클러버 틀렸어 틀렸어요? 스페이스가 아니라 스페이드야 아니 스페이스는 우주 공간 이런 뜻이잖아 펜으로 마술 할 건데 왼손잡이예요? 오른손잡이예요? 양손잡이예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손 마음에 드는 손 이렇게 펼쳐줄래요? 뭐 짜장면 먹었어? 입에 다 묻었는데 뭐야? 나도 댓글 달리는 거 아니야? 위쪽에 있는 친구 혼자 짜장면 먹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해? 빵 터졌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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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면 돼 여기예요 여기? 여기 카메라 있잖아 얼굴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여기 카메라 친구야 고맙다 사회생활 너무 잘했어 쇼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색해 쇼킹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필 하필 신발 숙행채널 구독과 좋아요 좋아해요 부탁드려요 왼손 왼손 비빈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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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각종 왼손 각종 ва 왼손 한글자막 by 한효정